좋은 아침입니다. 실력이 없지 폼이 없을까요? 무슨 일을 하든지 본질과 내실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멋지게 폼을 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. 물질이 없지 폼이 없을까요? 누구를 만나든지 여유와 품격을 갖추어야 하지만 때로는 당당하게 폼을 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.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만들어주신 그분께 하듯 하여 멋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. 자신만의 다양한 색깔을 폼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갈 당신을 응원합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